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으실 줄은 몰랐어요. 그 전에 저희 파트너분이 여기서 강의를 하셔가지고 들어오긴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신 줄 몰랐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 한국과 해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샤론 로즈 마스터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호 국장님이 너무 제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공자는 아니고요. 저도 성공을 바라보고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업 스토리, 제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을 했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신 분은 저희 형제라인이신 홍승애 본부장님이 연락을 주셔서 저도 이제 흔히 예술을 하고 여기에 강의를, 강의 아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는 제가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큰 센터에 산하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는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많이 쉴 수도 있고 제가 말이 버벅 될 수도 있지만 이쁘게 봐주시고 이런 사람도 이렇게 사업을 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PPT 먼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슬라이드 쇼로 안 하고 제가 이제 다음 순서를 이렇게 까먹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인천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는 저의 전직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애터미를 하기 전에 가정주부였지만은 가정주부이기 전에 제가 보시면은 화면을 화면을 보시면은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그러면은 어? 무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지만은 외국어나 그때 당시에는 이력서를 넣으면은 들어올 수, 한 달 정도 교육을 받고 들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지금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 이렇게 무술을 이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학교를 어? 경화학과를 나와서 이제 단증이 이제 무술 유단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은 든든해하고 저희 스폰서님도 어디든 데려가면은 어? 이렇게 제가 있으니까는 안심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 마음으로 저는 저희 스폰서님을 복필을 하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저희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노우도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생각을 하고 또 뭐 재테크나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 3년 정도 됐을 때 저의 노우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어? 내 나이가 들면은 어떤 일이 어울릴까 하는 생각을 들면서 저는 그때 한 2년 정도 어? 인터넷 학교를 이제 사이버 대학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이제 어? 사내 커플로 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출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어? 제 몸이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활발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아이 그 다음에 뭐 신랑 그 가족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이제 스폰서님으로부터 육종 화장품과 해모임을 전달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육종 화장품 지금은 더페임이라는 어? 새롭게 리뉴얼이 돼서 이제 나왔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비비크림 껴서 육종 화장품이 있었죠. 육종 화장품은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해모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랑이 사내 커플이다 보니까 야간 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야간 근무를 이제 패턴이 낮과 밤이 달라지기 때문에 몸이 많이 피로가 갑니다. 그래서 어? 이게 피로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다고 하니까는 어? 시가 신랑에게 복용을 시키려고 구매를 했었던 거였는데 신랑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게 됐어요. 그래서 출산 후에 이제 없던 질병이 생겼던 저에게는 어? 정말 이게 괜찮은? 이제 아까우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먹었지만은 저한테는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서 보니까는 저한테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많이 회복이 되면서 어? 에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제품이 좋아서 그냥 쓰고만 있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생각을 하면은 후속 관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어떠냐 어? 센터에 놀러 가자 세미나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먼저 저는 센터에 방문을 하고 다음에는 어? 세미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중간에 어? 지금 화면에 이제 글이 보이듯이 동영상 하나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의 임페리얼님의 이제 이도구 임페리얼님의 강의인데요. 어? 그 강의 안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도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냥 하는 거는 그냥 몸으로 하는 것밖에 잘하는 게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 능력도 없고 어? 기 성공을 못하면은 기적이라는 말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진짜 밤새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막 그때 당시에 영상을 보면서 되게 두근두근 거렸다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저희 스폰서님으로부터 석세스 세미나에 어? 초대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는 어? 아이들을 봐줄 그 가족들이 없었거든요. 이제 인천에는 저희 신랑과 저희 이제 가족 이제 내 가족만 살았었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다 멀리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어? 아이들도 데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스폰서님이 내가 봐줄 테니까 데려와서 세미나에 참석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동행을 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뭐 영상을 보고 두근두근 거리고 세미나에 초대해서 금방 비전을 본 것도 아니에요. 저는 약간 이제 둔한 편이거든요. 모든 제품을 쓰거나 그 상대방이 뭐 말을 건너거나 했을 때 어? 좀 한참 있다가 생각을 해서 아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애터미의 뭐 비전을 보고 바로 뭐 뚜껑을 날라가고 아 이 사업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 초대를 했고 아이들을 봐주고 하시니까는 그냥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첫 느낌이 세미나에 장 가면은 첫 느낌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 좀 신기하기도 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 애터미를 이제 애터미라는 세미나에 와서 어떤 거를 알아보려고 어떤 거를 들으려고 왔는지를 이제 되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근데 회장님이 나오실 때는 다들 환호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뭐 이제 그때 느낌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다들 이제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은 사이비 종교단에 뭐 교주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막 열광을 하면서 환호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 좀 느낌이 좀 쌓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1박 2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계속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그게 저는 되게 착한 게 말을 또 잘 들어요. 원데이 세미나에 가야 된다. 그리고 센터의 세미나에 뭐 누가 오시는데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지금 여기 한국에는 안 계시지만은 해외에 지금 거의 계시는데 그 본부장님이 차로 운전을 해서 계속 이제 제가 그때 운전을 못 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있었고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못 한 상황이니까 저희 소평소님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세미나에 계속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전을 본 거는 한 3개월 지나서 이제 아이를 계속 동행을 아이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세미나장과 세미나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뭐하지? 어 나도 성공을 하고 싶은데 어 나도 어 빨리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능력이 없고 또 다시 공항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중을 하고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저의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시작을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성공장 분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 저희 스폰서님들이 항상 얘기를 하십니다. 성공의 조건을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복장을 받으래요. 저는 세미나를 참석을 할 때 항상 아이를 아이와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항상 티셔츠에 뭐 냉장고 바지에 그때 이제 당시에는 이제 여름이었으니까 편하게 진짜 편하게 집에서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복장을 받으래요. 그래서 어 나는 그냥 이런 옷밖에 없는데 아줌마니까는 당연히 뭐 정장 뭐 아가씨 때나 입던 옷은 다 작아서 못 입잖아요. 이제 아이들을 이제 출산을 하다 보니까 몸이 불고 관리가 안 되니까는 다 옷이 작고 뭐 입고 싶어도 그림이 떡이더라고요. 일단은 하나하나씩 사면서 저희 복장을 먼저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 화장을 안 했었는데 이제 기본적인 메이크업은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바꾸고 그 다음에 저희 어 스폰서님이 팩사진을 올리래요. 단체톡방에 단체톡방에 올리래요. 그래갖고 엉 이거 어떻게 올리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올리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팩을 했습니다. 하루도 안 빼고 그래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스폰서님한테 유예사기 스폰서님한테 무조건 예스를 하라고 합니다. 아니 뭐 말이 틀리면 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면 노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예스를 하래요. 그리고 세미나에 무조건 참석을 하고 모든 조건에 맞춰서 시스템에 붙어있는 스폰서님에게 예스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무조건 예스를 했습니다. 어디에 가자 세미나 참석해야 된다 뭐 하자 뭐 하면은 무조건 예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제가 그때 이제 과거에 제가 처음에 에터미를 이제 시작을 할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피부색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복장 같은 것도 복장도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용됐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많이 바뀌고 지금 이때보다 더 젊어지고 그리고 더 이뻐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모두 이제 저희 전 직장에 같이 일했던 분이 어 너네 신랑은 늙어가는데 너는 더 이뻐진다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가끔씩 만나면은 그래서 저도 많이 느낍니다. 복장도 일단은 이쁘게 하더라도 복장이 저희 복장이 바뀌질 않으면 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복장을 이쁘게 했는데 피부가 안 바뀌면 그것도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매일매일 팩을 했어요. 매일매일 팩하고 저와 같이 함께 동행하시는 파트너분들에게도 매일매일 팩을 해야 되고 피부가 바뀌어야지 사업도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보면은 이제 피부가 바뀌면서 어 제가 사업을 하면서 되게 얻은 게 되게 많아요. 일단은 제 몸이 더 건강해지고 건강한데 더 건강해졌고요. 그리고 피부도 이 나이면 피부도 빠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에게는 없던 게 생겼습니다. 저희 애터미는 두 줄 마케팅이잖아요. 다이너리잖아요. 제가 쌍꺼풀이 없었는데 쌍꺼풀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성형을 했다고 성형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성형은 전혀 얼굴에 손을 대지 않았고요. 그리고 쌍꺼풀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돈을 벌었죠.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모가 바뀌면서 모든 걸 성공의 조건을 갖추면서 저는 모든 시스템에 몰입을 했어요. 진짜 이제까지 제가 어디 현재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센터에 세미나 그 다음에 라인 미팅 스폰서님이 주관하는 모든 미팅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화로 많이 워크숍을 하는데 그 워크숍까지도 저는 사업을 한다고 딱 마음 먹었을 때도 아이들을 데리고도 참석을 하면서 시스템에 붙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보면서 모든 시스템에 이제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오롯을 참석을 하는 거를 찍었지만 그 밑에 있는 사진들은 그 전에 코로나 기간에도 저희가 모이는 거는 금지가 됐지만 그래도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스폰서님이 주관하는 모든 미팅 이런 거는 다 참석을 하면서 서로 공유를 하고 힘을 주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일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앉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혼자 앓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한 가지 방법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럿이 생각을 하고 여럿이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많은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폰서와 파트너가 얼마나 소통을 하고 하는지 그 팀이 어떻게 성장을 빨리 성장을 하는지를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공의 조건 시스템이 갖춰진다 해도 하나의 같이 함께하는 스폰서님과 파트너와 소통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 잘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다행히도 스폰서한테 예스를 하고 처음부터 위주얼 고주얼 얘기를 하면서 스폰서님하고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스폰서와 파트너와 저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면 호일러 법칙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거를 파트너와 스폰서님이 소비자나 스폰서님이 연결이 되면서 내가 못했던 거를 해결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에터미 사업을 하면서 호일러 법칙이라는 거를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사업이 진행이 빠르겠구나 하면서 저는 무조건 스폰서님한테 연결을 하고 제가 못하는 거는 또 파트너가 하고 파트너가 못하는 거는 제가 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능력을 활용을 하면서 저희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소비자분들이나 파트너분들을 계속 연결을 시켜주면서 라인이 저희 재산화로 라인이 커지면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가족이에요. 가족들이 또 많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저희 시부모님들이세요. 시부모님들이 이제 과거에 저희 어머님이 다단계 경험도 있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다단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되니까 저희 스폰서님을 활용을 해서 세미나에 초대를 하고 그 이제 부모님이 아 애터미는 괜찮다. 제품은 좋은데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세미나에 와서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들으면서 이 사업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면서 저희 협력자가 되셨습니다. 지금은 팀장이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또 얘기를 하자면 저희 아버님은 백혈병의 일종의 이영성 증후군이라는 그런 질병을 병을 갖고 계세요. 그 병은 피가 생성을 하는 정상으로 생성을 되면서 저희 혈관을 타면서 이렇게 혈액순환을 해야 되는데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피가 생성을 되면서 기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생성이 되다가 말아버려서 피도 모자르시고 그런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전에 그런 병을 이제 산정을 받으셔서 뭐 이식도 받으셨고 그렇지만은 계속 안 좋게 이제 하얄도 하시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수혈도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이제 코로나 전에도 계속 해몽해몽을 드시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안 들으시더라고요. 남자들이 꼭 잘 안 들어요. 먹는 것도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님 이거 드시라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는 그런 수치 같은 것도 보면은 완전 제로 아이들보다 그런 이제 혈관 수치나 뭐 백혈원 수치나 더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2주 한 달이면은 병원을 두 번 정도 2주씩 해서 거의 20일 이상을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하면서 해모임을 드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시자마자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수혈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 수치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 한 두 달 한 번씩 관리만 받고 계세요. 그래서 다행히도 해모임의 저희 해모임의 해모임 사랑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고 정말 며느리 때문에 살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국장이라는 직급이 있고 성공자는 아니지만은 계속 해모임을 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뿌듯하는 그런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안타깝게도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표가 되면서 비행기도 하늘문도 묶이고 모든 게 다 묶였었죠. 센터에 가는 것도 조차도 모이는 게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든 이제 다른 사업자분들은 위기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많이 무너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기회가 돼버렸어요. 기회가 되면서 저희 몽골 라인이 생겼거든요. 이제 지금 보시는 리더분이 사진에 계시는 분이 저희 둘째 아이의 친구 엄마예요. 동네에 같은 동네에 살아요. 그래도 다행히도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1년 전부터 외국인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글로벌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외국인들이 보이면은 유심히 계속 보고 아,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접근을 하지? 이렇게 하면서 다행히도 저희 딸 친구의 엄마다 보니까는 계속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친구 엄마한테 내가 마사지 해줄 테니까 한번 연락 달라고 하면서 전단지를 줬어요. 전단지 주고 연락은 금방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 이제 마주칠 때마다 신랑하고 뭐, 그 이제 애기 엄마랑 계속 인사를 하면서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집을 방문을 하고 이제 마사지 할 거를, 이제 데모를 할 거를 가져가면서 이제 그때 점심때쯤 갔었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를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계속 앉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니까 속으로는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밥 먹고 갈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있었대요. 빨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밥도 주겠지 하면서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밥은 얻어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뒤로 연락처를 받으면서 계속 진짜 매일매일 연락을 해서 집으로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부장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 사람만 걸리면 그 사람만 패라. 그리고 외국인이 있으면 해외에서 찾지 말고 한국에서 찾아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내보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때 당시에는 몽골이 오픈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언젠가는 오픈을 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이다 보니까는 계속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 해에 8월에 몽골로 아예 들어갈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다행히도 제 파트너가 되면서 같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줌 세미나라고 제가 적었지만 이거는 제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스폰서님이 이런 이제 기회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를 알려주면서 같이 하자. 통역을 먼저 시키고 통역을 시키면서 그때 많은 비전을 보니까 일단은 시키자고 트레이닝을 먼저 시키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분에게 그냥 통역만 해달라고 했어요. 통역만 해주고 있는데 끝난 게 아니었냐고 한두 번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따지면서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파트너가 됐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 저희 줌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줌 세미나를 매주 화요일 9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명도 안 되는 이제 그 친구의 가족들로 한 10명? 10명도 숙명체도 안 되는 그 인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는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 거의 1000명 가까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뭐 지금은 뭐 이제 안 할 사람 안 하고 사업자 될 사람들은 됐지만은 그래도 그 몽골 리더 한 사람 덕분에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몽골 라인이 지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본부장님이 초대를 또 그렇게 잘하세요. 친분도 되게 많은 분들과 이제 계셔가지고 또 이렇게 부침성이나 성격이 너무 좋으시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또 초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강사분들을 많이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는 스포저님들과 줌으로 이용을 해서 계속 시스템에 붙어 있으면서 저희는 성공 시스템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코로나가 재작년에 지금 22년도에 이제 풀리면서 비행기가 하는 문이 열리면서 저는 이제 첫 몽골을 갔습니다. 몽골로 가서 보니까는 계속 2년 넘게 3년 가까이 줌으로 보다가 실질적으로 보고 하니까는 그냥 집 방금 전에 같은 동네 이제 같은 나라에서 어제 봤던 분들인 것처럼 되게 친근감이 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년 넘게 이제 화면으로 계속 보다가 실질적으로 가서 저희 파트너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놀러도 다니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 아시다시피 졸자야 국장님이시거든요. 졸자야 국장님으로 인해서 많은 파트너분들이 생기면서 저는 이제 몽골도 많이 첫 갔을 때 3주 정도 일정을 잡고 파트너분들이 있는 곳은 다 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한 5군데 되거든요. 5군데를 다니면서 정말 저는 아 이게 애터미의 매력이다 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곧 우리는 여행이 일이고 일이 여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성공자분들이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뭐 이렇게 다니면서 뭐 눈 그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다니지만은 이렇게 해외 처음에 나가서 파트너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미팅을 하고 일도 하면서 그냥 여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이 아닌 여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때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이 사진은 이제 재작년에 저희 이제 작년에 총장님과 동행을 했을 때 저희 파트너분들하고 미팅을 한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작년에 저희 이제 본부장님과 우즈베키스탄하고 키리키스탄의 경험 삼아서 이제 가보자고 해서 저는 이제 따라가서 저희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난 친구들과 현지에서 만나는 형제라인 파트너분들을 팩을 해주면서 이게 재심합력이고 저희가 서로서로 도우면은 성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모든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애터미 제품을 좋아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몽골에서 다니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저는 몽골 파트너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파트너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야지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갈 사람은 그 현지에 있는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최근에 갔다 온 거예요. 5월 달에 회장님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죠. 몽골에 그래서 저희 몽골 각 지역에 있는 파트너분들이 오셔가지고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파트너분들이 생겼고 제가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스템에 안착이 되면서 알아서 하시는 이제 자당 격제 하시는 파트너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저희 파트너 이제 그 몽골도 보면 그 먼 거리들은 6시간 차로 가고 좀 가까우면 4시간이에요. 4시간이거나 아니면 제일 먼 곳은 24시간 걸립니다. 그런데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 열정이 한국에 있는 리더들보다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갈 때마다 많이 배우고 항상 얘기를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필리핀을 많이 다녀요. 올해부터 지금 필리핀을 후원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저희 한국에서 많이 작년부터 백만갑을 많이 하고 있죠. 저는 이제 한국에서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에 거의 있다 보니까는 회의에서 백만갑을 파트너와 함께 같이 시간 되면은 무조건 백만갑을 띄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제 해외에서 계시는 분들은 한국인들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건너면 호기심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이 다 가입을 하고 제품을 쓰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저희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을 알려준다는 자체가 저는 같이 함께 뛴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한국에서는 저는 제 산하가 한국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90% 이상이 저는 해외 파트너분들 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할 거는 시스템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전달을 하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제 저희 파트너분들 하고 얘기를 하면서 필리핀에서 미팅을 소규모로 미팅을 계속 그룹을 지어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 다 백만갑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눈만 마주치면 저희 한국에서는 눈만 마주치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눈만 마주치면 전단지 줘요. 애터미 아세요? 그리고 제가 해외를 다니지만 절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인천공항에 있었지만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필리핀에서 딱 저는 세 단어만 합니다. 애터미 컴퍼니 그 다음에 뭐였지? 코스메틱 프로덕트 아 프로덕트 이렇게 세 마디만 해요. 그러면 저희 옆에 파트너 국장님이 빨리 와서 얘기를 하라고 해요. 더 이상 제가 말을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세 마디만 하고 옆에만 있어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 회의 파트너 파트너분들하고 미팅을 하고 미팅을 하고 그리고 저희 파트너 한 분이 다른 지역에 비행기를 타고 또 두 시간이라는 차를 타고 들어가는 곳에서 파트너분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혼자서 백만갑을 그 지역을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말 많은 거를 도와드리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그 파트너 때문에 지금 필리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는 한 사람만 나오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공을 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성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그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내 능력 처음에 이덕우 임페리얼님도 내 능력이 아니어도 내 능력으로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능력 없어도 성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더 많이 느낍니다. 내 능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능력의 1%를 합쳐서 100%를 만들어서 성공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지금 사업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지만 필리핀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필리핀의 사업을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에터미는 끈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얼마만큼 끈기를 갖고 이 사업에 몰입을 하냐에 따라서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필리핀을 죽기 살기로 성공할 때까지 할 겁니다. 저희가 줌 미팅 을 하고 저희가 센터에서 저희 필리핀 파트너분들 하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거나 어려운 점이나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많은 일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사람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많게는 미국 사람 아니면 다른 유럽 국가 사람들 만 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도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글로벌도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줌 미팅에 줌 들어오신 분들도 보면 한국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지만 저는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는 해외 파트너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는 운이 좋게도 저희 스폰서님으로 인해서 저희 필리핀 라인이 생겼고 그리고 저희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외국 파트너분들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리더분들이 나는 사업자가 왜 해외 파트너가 안 생기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생깁니다. 꼭 내 산하에 한 명씩은 꼭 생기더라고요. 한 명씩이 아니어도 계속 생기면서 그 라인이 전 세계로 펼쳐나가면서 라인이 펼치면서 제 각 리더분들의 팀이 성장이 되는 거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애터미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게 될까? 정말 이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성공을 한다는데 나는 진짜 몸으로 하는 것 밖에 잘하는 저는 몸으로 하는 것 밖에 오시거나 세미나에 갈 일이 있으면 운전을 해요. 제가 애터미를 시작을 하고 나서 면허증을 따게 됐거든요. 면허증을 따게 되면서 운전이 그렇게 늘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는 회의 파트너 분들에게도 얘기를 해요. 제가 잘하는 거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운전을 해드릴게요. 어디 가고 싶으시면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된다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파트너 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오세요. 오세요. 파트너 분들이 오시면 연결을 시켜주고 국내에 계시는 분들을 데리고 익선 센터 저희 1호 센터 에 가서 코스로 투어를 다녀요. 애터미 익산센터 가서 그다음에 본사 가고 오롯은 아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세미나 아니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주변을 돌아서 그리고 코스로 밟고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저는 애터미 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능력이 아닌 저희 각 팀의 능력을 합쳐서 이렇게 큰 성장은 아니지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도 아팠고 그 이후에도 제가 한 번 아프면 한 일주일 넘게 아파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시스템 소득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파도 저희 부모님 한테도 얘기를 해요. 지금은 내가 아파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 이런 일이 어딨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전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어 그래 돈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명언 중에 보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워런 워핏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는 동안에도 PV는 계속 올라오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포인트 계속 올라오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돈을 벌어가고 그리고 에터미 밖에서는 내가 일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많이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신랑은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에 코로나 끝나고 병원에서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나는 돈 들어오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나는 진짜 에터미를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해외 파트너분들을 후원을 지금 많이 다니고 있고요. 한국 한국에서는 세미나에 가시면 아까 김성호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오롯에서 스텝을 보면서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맞이를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꼭 그런 것 같아요. 마라톤 인 것 같아요. 마라톤을 해야지 도달전까지 해야지 성공을 하고 메달을 주잖아요. 그게 아닌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내가 끈기를 갖고 그 도달점에 도달을 하면 다 성공인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5천만원 1억이라는 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만 가게 하면 돼요. 근데 혼자 가기가 힘들면 옆에 있는 스폰서님과 파트너와 같이 동행해서 의지를 하면서 저희가 정상을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시거나 많이 힘들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도 사람인데 힘들고 하죠. 근데 그거를 견디는 거는 소통을 하고 스폰서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파트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의지를 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스폰서님과 파트너와 함께 동행해서 그 정상까지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